안녕하세요, 미래씨. 하루 두 번 보는 것도 좋네. 사감동에서도 보고, 여의도에서도 보고. 오늘도 즐거우셨어요? 네, 정말 바쁘신데요. 매일매일 바쁠 거예요. 곧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음색마녀 많이 불러줄 거예요. 네, 어디를. 미래씨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핫 한번만 해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, 축하하세요. 감사합니다. Woody ROEL » » » 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